자 연습이나 좀 해볼까? 일단은 컴퓨터랑 빌드 연습을 해볼까? 저그전을 연습해야 되는데 아 풀토 저그가 많이 힘들대 아 저 풀토수로 바꿨습니다 원래 주종 저그인데 음.. 그냥 외계인이 좋은 것 같아요 형은 뭘 하던 다 힘들어 도현이는 좀 이제 빡세고 플레임님 정도는 내일 일단 붙어야 되니까 대 저그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젤랑크톤이냐 벌레이미냐 유튜브는 봤습니다 한 번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 이걸로 무조건 이겨야 돼 단축키가 이가 아니네 스타트 버릇이 남았어 인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8프로브때 나가면서 파일런치고 나가더라 나가가지고 어떻게 아냐 앞마당 이쪽에 파일런 하나 딱 치우 피 하나 치우 좀 이제 겐지는 않죠 겐지 겐지 나가서 포즈를 지우 포즈를 막 충 지워도 되나 여기다 지금 터질텐데 여기다 치우 어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어떡하지 게이트웨이 지어야지 게이트웨이 맞나? 포토를 박아야되나? 오? 게이트웨이 아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게이트웨이 하나 짓고 포토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파일 그 돈을 모아서 넥서스 언제 가져가지? 포토 두개 지어 두개요 두개 지어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넥서스 맞죠? 오 뭐야 오 오 언제 왔어 막았죠? 오 뭐야 오 쉣 오 뭐야 어떻게 들어왔지? 네 더블렉 빌드 보고왔습니다 더블렉서스 내가 뭘 봤는지 보여줄게요 이거 보고 따라했는데 명품부터 이거 보고 따라했어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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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똑같지? 파일럿 찍고 나갔다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왜 안되지? 원래 저그였는데 포토하니까 어렵네 저그 그냥 할까 저그로 한번 해볼까 저그로? 저그가 역시 좀 이 오버로드 소리 들어야 좀 기운이 나 으에에에이 이 소리 들어야 돼 약간 다르죠 빌드 구스포닝풀 가스틱 안합니다 이거 빌드 깡는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깍고 합니다 깍고 여기서 저그링인가 링 뽑는거 맞지 이상한데 빌드가 원래 이런가 육링 오케이 확인 패셔드 끝 깍고 흠 도둑 사람 잡아볼까 이제 오케이 한번 실전파 갑니다 실전파 어 뭐야 나 세분졌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배치 한번 본다음에 저저전을 연습하든가 푸전을 연습하든가 해볼게요 으어어 테란이다 테란 좀 빡센데 헤란이면은 앞마당 가져간 다음에 유탈리스크 유탈리스크 던져야되면 무탈 오버는 기부 안되게 조심해야돼 아 나 근데 예전에 이정도 아니었는데 아 오라운탄보는거 같애 그치 왜이러냐 스포야 오! 오버 눌렀다 그냥해 아씨 길도 꼬아 그냥 잘못 눌렀다 씨 미친 어 맞다 200원이 됐지 아 150원인줄 오 쉣 개틀같다 흔들기용 흔들기용 서글링 이끈 맞고 싸우고 있겠쥬 머린 뭐야 이끈 큯 Oxford Liverpool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버러지к 아 왜 나가 연습 안 되게 소울이비 왔어?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너 패고 넘어가야겠다 저 형은 이길듯? 진짜 오 유즈맵충이구나 그래 니가 파 니가 파 당장 사기맵이래 유즈맵충이네 아이 뭐야 이게 야무지게 고약 한참 먹을게요 야무지게 스타를 할 줄 아나? 맵이 이상하대 뭔소리야 아이 무슨소리야 태양 상대로 근데 빌드 어떻게 가지? 무지성 12 배운 것만에 12 찍었죠 알끔 끝나는거 아니야 이거 바로 아아 아 바로 보내지마 레오이 바로 필요없어 오이 뭐야 오이 오이 오버 기부 되겠는데? ㅈ 됐다 오버 주구 뼈를 취한다 들어왔어 이게 뭐야 아 아 일꾼 노는 중 일꾼 노는 중 일꾼 노는 중 승리즘 이미 이득이죠 승리즘 승리즘 엔지니어링 베이면은 메카닉이 온다는건데 어 아니 아 택 에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샌들 오! 안에서 막아 안에서 우주성 마련 쓸 수 없어 우주성 마련 쓸 수 없다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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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 ranking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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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왜 안되지? 나 한방에 뭐 죽이지? 턱! 왜 안되려요? 아 뭐야 미컨이 왜 안돼? 한방에 턱 쳐야되는데 왜 안쳐? 왜 이렇게 느려? 왜 안되지? 벌어진거? 아니 왜 안치냐고? 왜 안쳐? 개장 온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안돼 공격받고 있으나 참 아씨 어? 할만함 아직 할만함 확장없음 할만함 루탈을 왜 멍청하게 쓰지? 루탈을 너무 아쉽네 타 피지컬 잘해야돼 피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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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서 프로토스 해야될까봐 존댓어! 외기는 그냥 할걸 흐어어억 난 지성이 없나봐 가요? 흐흐흐흐흫 아우 에스비 못 온나봐 오우 쉣 버츠크 메딕이 왜이렇게 많아 챔버 올릴거라 B V BV 노챔버 에반데 진짜 그냥 그 에바 해보겠습니다 초수의 럴커완 형아 이것들 몰래 멀티한거 아니겠지? 몰몰체크 역시 뭐가 있구만 공권있어가지고 디펜시브를 쓰네요 공권있어가지고 어 금방 아 느낌 쎄한데 근데 자원이 슬슬 고륵발랐네 뒷팔려 써야 되는데 아 줌보 어 아니 진짜 버거색이 레딧만 주네 마는 거 헷불강략 쌍빵 펭 펭 되지 젤리형 역시 딱 내가 중2 때 스타 처음 했는데 딱 그 수준이네 리리움 데크 안 졌어요 아 러커가 역시 있어야 돼 러커가 아 뒤질뻔했네 또 팬 맞ŷ 아니 마린 downwards 이렇게 쎄 쟤 쟢 어 이걸 이제... 이걸 밀리네? 응